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이번 영상에 소개해드릴 종목 엔캠이고요. 현재 시각 2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말에도 영상을 업로드하는 이유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말에 푹 쉬시라고 차트 보지 마시고 제 매매도 못하지 않습니까? 푹 쉬시면서 제 영상 보시고 어쨌든 중요한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 테니까 월요일날 되면 다시 한번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장중에 대응하셔야 되잖아요. 이번 주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영상 뒷부분에 영상 마지막 부분에 히든 종목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나서 월요일날 즉각적으로 바로 좀 수익 날 수 있게 제가 준비해놨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이후에 히든 종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엔캠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얼마 전에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도 있었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약간 오픈이 되면서 이렇게 하락폭이 좀 나오게 됐는데 잠깐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는 내용들이 조금 많이 나와 있죠.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 매매 거래 정지 예고 조회 공시 요구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봤을 때는 약간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가 있었는데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첫 번째로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자본 대비 10% 정도 지금 손실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푸드옵션 계약에 따른 파생상품 부채인식으로 평가 손실 발생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현금 유출은 없는 손실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게 쉽게 설명하자면 푸드옵션이 뭡니까? 옵션 선물 거래입니다. 선물 거래. 그런데 푸드옵션 말 그대로 주가가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데 있어서 내가 베팅을 했는데 이게 반대로 가버린 거야.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10% 손실이 지금 여기서 발생이 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금 유출이 없는 손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실 중인 건 맞는데 아직 손절 버튼은 안 눌렀다. 아직 손절 안 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왔으니까 10% 손실 중인 건 맞는데 다시 내려가면 다시 내려가면 이거 익절할 수 있다. 혹은 본전 이상으로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옵션이라는 걸 보면 좀 어때요? 이거 도박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들이 지들 돈 가지고 도박하겠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뭐 우리로서는 어쩔 수가 없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지금 잠깐 이거 좀 보시면 매출액 마이너스 12% 영업이익 마이너스 75% 법차 손익 적자전환 단기 손익 적자전환 이렇게 좀 안 좋은 내용들이 왜 이렇게 좀 고점에 와가지고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사실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이 약간 이제 하락 추세를 좀 만들어내겠지만 이 엔캠 같은 경우에는요 엔캠 같은 경우에는 단지 기대감으로 지금 차트가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IRA의 최대 수위로 입으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엔캠 같은 경우에는 빚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케파를 증설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빚이 굉장히 많이 저놨어요. 이 내용은 제가 좀 천천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어쨌든 지금 이 주가를 부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주가를 앞으로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플랜을 얘네가 지금 세우고 있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천천히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RA의 최대 수위가 엔캠이 아니다. 이건 또 뭔 말이냐. IR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좀 설명 들어볼게요. 자 이 IRA 23년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갑자기 이제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야 그러면은 23년도에 2차 전지에 대한 섹터는 전부 다 올랐습니다. LS머트 얼마였습니까? 23년도 12월에 상장가 6천원이었는데 5만원까지 수직 상승 보여줬고요. 에코프로머티도 똑같이 상장 직후에 IPO 섹터 이 당시에 또 어떠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파두 사태까지 있었단 말입니다. IPO 섹터에 관련한 영업이익에 대한 이슈까지 전부 다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IRA가 어쩌네 하면서 전부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엔캠 한 번만 볼게요. 엔캠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23년도에 지금 보시면은 횡보장이었거든요. 횡보장? 전혀 변동성이 없었어요. 지금 근데 24년도에 들어서 지금 이 IRA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내놨던 바이든이 다시 한번 연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24년도에 있을 24년도 11월에 있을 대선에서 누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트럼프가 재출마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는 어떤 사람입니까? 트럼프는 자국민과 자국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사람 중에 하나에요. 그렇다보니 이 IRA는 자기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축소를 시키거나 폐지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우려감 때문에 지금 24년도 들어가지고 모든 2차전지가 전부 다 박살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엔캠은 어떻습니까? 23년도에는 횡보장이었던 게 24년도 들어서부터 24년도 들어서부터 갑작스럽게 혼자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IRA의 최대 수혜라고 꼽히면서 근데 지금 제가 반증을 했죠. 23년도에는 엔캠은 가만히 있었고 다른 2차전지는 전부 다 올랐었는데 지금 2차전지는 전부 다 섹터 박산하고 있을 때 혼자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IRA라는 최대 수혜를 힘입으면서 이 엔캠이 혼자 수혜를 받고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또 보시면 이전에 역사적 신고가였던 이때가 얼마였습니까? 13만원 부근 13만원 부근에서 한 번에 올려주면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3년 4월에 단 한 번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이때 근데 그 이후에는 기속적으로 또 변동폭이 없다가 역사적 신고가였던 13만을 한 번에 뚫어주게 되면서 지금까지의 신고가 갱신을 기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찔러주는 식으로 매집봉이라도 좀 만들어놨으면 아 그래 얘네 뭐 매집이라도 좀 잘 해놨네 라고 좀 생각을 할텐데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타이밍에 집중적인 매물 소화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7월까지도 지속적으로 주가를 올린 다음에 물량을 던핑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당장 급락을 할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NKM은 갚아야 할 빚이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 잠깐만 한번 좀 설명을 드릴 때 기사 내용 가지고 같이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NKM 북미 2차전지 시장 점유율 확대 자 여기 잠깐 내려가 볼게요. 지금 NKM은 조지아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지아 공장은 이미 북미에 있는 전액 공장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 얘네가 지금 연간 10만 통 규모로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북미 시장에서 현존하는 유일한 대규모 전액 공장이라고 지금 보이실 텐데 아주 강력한 진입장면을 역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전액 시장 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후발주자들은 애초에 들어올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뭡니까? 북미에서 만들어진 북미에서 만들어진 부품과 광물을 사용해서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대한 AMPC 즉 세액공제가 붙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IRA 수혜를 받으려고 모든 나라 모든 기업이 지금 북미에 있어서 부품과 광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부품과 광물에 포함되는 지금 이 전액을 누가 전부 다 커버하고 있다. 엔캠이 지금 전부 다 싹 다 커버를 하고 있다. 라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IRA 수혜를 받으려는 모든 나라 모든 기업은 전부 엔캠을 거쳐야만 하는 거고 다음 기사를 잠깐 한번 또 보시면 자 빚이 많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12발행으로 1400억 그리고 900억을 추가 조달했고 밑에 잠깐 보면 그래서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 누적액은 2887억원 즉 290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총 발행 주식수에 30%에 달하는 물량이다. 지금 솔직히 여기서 필요감으로 인해 목표역을 달성한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 밑에 잠깐 보시면 여기 엔캠 미상한 주권 관련 사채권 사항이 나와 있는데 작게 보일 수 있으니까 잠깐 좀 확대해서 크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미상한 주권 관련 사채권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전환가액이 얼마입니까? 26000원 28000원 28000원 이게 행사 가능기간이 언제예요? 대체 24년 4월 24년 4월 24년 4월 그러니까 올해 4월에 지금 26000원에서 28000원이 지금 이 물량이 시장이 유통이 된다고 하면 이게 여러분들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워하셔야 되거든요 좀 무서워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개인들의 매수세가 너무 많이 붙게 되면서 전혀 이런 걱정은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현재가가 얼마입니까? 30만원인데 그러면 거의 약 11배 정도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러한 전환가액에 대한 물량이 시장 유통이 된다는 건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도 항상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또 뭐겠습니까? 얘네들이 4월이라 그랬죠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3월까지는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될지 플레인을 좀 세워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올라갈 때 횡보할 때 내려갈 때 이 정도에 대한 대안은 항상 만들어 놓고 이 시나리오별로 조금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시나리오별로 이 최상단 구간에서는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가 소화할 매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항상 단기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필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대응 안 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이 계시고요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자 얘네가 지금 10이랑 BW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10이랑 BW 10이랑 BW를 한 이유가 뭐예요? 왜? 왜 했어요? 왜? 왜 했죠? 이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 공장을 만들기 전에 이 공장이 완공되기 전에 1공장인 조지아에서 이미 IRA의 AMPC에 해당하는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싹 다 커버를 하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10이랑 BW로 해가지고 지금 공모가액이 얼마다? 2만 6천원이다 2만 6천원에서 2만 8천원이다 자 그런데 이 10이랑 BW로 한 이유가 뭐다? 이 공장을 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전액에 대해서 수요양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1공장으로는 이게 공급량이 맞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공장을 만들고 있는 거고 케파를 증설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쉽게 말해서 증설하기 위해서 10이랑 BW를 했는데 이마저도 공모가액이 2만 6천원 2만 8천원이야 그러니까 지금 얘네는 따따불로 먹고 있는 거예요 따따불로 얘네가 CB랑 BW한 것도 대박이 났고 IRA의 최대 수혜를 받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IRA의 수혜를 받으려고 달라붙는 기업들의 모든 전액을 커버를 누가 한다? N캠이 한다 그러니까 내가 북미에서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면 이 IRA라는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N캠을 들러야 한다 그러니까 얘네 지금 따따불로 난리가 난 거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2만 6천원 2만 8천원 이러한 공모가계 시장이 유통되기 전에 어떻게 하고 있다? 얘네들한테 더 큰 수익을 주기 위해서 더 큰 수익을 주기 위해서 주가를 좀 부양시키는 느낌이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겠습니까? 지금 얘네들이 지금 이 세력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하나하나 전보다 분석을 하고 얘네 머리 꼭대기 위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플랜이 있어야 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N캠 매수가 얼마에 드렸습니까? 7만원에 드렸습니다 7만원에 7만원에 드렸고 아직까지도 매도값 안내 안 드렸습니다 왜? 아직까지도 목표가 덜상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잠깐 보시면 야 니가 이거를 7만원에 줬다고? 이걸 7만원에 7만원 부근 차트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7만원 부근 차트 어때요? 7만원이 어디죠? 12월 13일 날 수요일 날 제가 좀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 12월 13일 수요일 잠깐 한번 볼게요 보시면 종가 7만 300원으로 제가 여기서 전부 다 매집을 하라고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 차트에서도 이미 우상향 추세인 건 맞아요 우상향 추세인 건 맞고 우리가 매도가를 1차적으로 기술적으로만 분석을 했다면 8만원 부근에서 던지고 나왔겠죠 던지고 나오고 다시 한번 단기적인 대응을 해서 재매집을 통해서 그 다음 또 고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차의 실현 1차 매수 1차 매도 그리고 다시 한번 2차 매수 2차 매도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상승파동 하나하나를 전부 다 수익으로 우리가 극대화할 수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바쁘시잖아요 여러분들 전부 다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적인 대응까지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매도가는 충분히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들고 갈 필요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차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추세가 안 꺾이고 있잖아요 추세가 안 꺾이고 있잖아요 그죠? 안 꺾이죠 추세가 계속해서 급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급등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버슈팅 구간이 분명히 발생이 되면 이러한 단기적 급등으로 인한 차의 실험 매물출의가 항상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차의 실험 매물출의가 나왔을 때 이러한 조정 타이밍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단가를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찬스로 써야 된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같은 구간입니다 지금 이렇게 오버슈팅 나왔을 때 분명히 조정 흐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네가 옵션을 하다가 얘네가 도박을 하다가 날려 먹든 말든 간에 매매거래 정지 공시가 뜨든 조회 공시 요구가 뜨든 너네 이렇게 급등했는데 뭐 너네 말해줄 거 없어? 라고 조회 공시 요구 있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답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을 때는 우리가 절대 매도를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엔캠 매수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이때 당시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2차전지 전액 관련 IRA 최대 수혜주에 따른 기대감이 예상이 된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일단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식으로 매수 타점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목표가에 대한 안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전부 다 일단 매수 타점은 제가 언제든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즉각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는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좀 추후에 안내를 드릴 거기 때문에 목표가에 대한 부분은 일단 시나리오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 이 목표가는 제가 일단 1차적인 부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1차적인 부분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필요하신 부분들은 전부 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자 이쪽으로 그냥 엔캠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타점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점에서 매달리면서 매집하시는 분들이 단점이 뭐예요 문제가 뭡니까 아직 내가 어떠한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가격 전략이 수렵이 안 돼있다는 내용이에요 가격 전략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타시면서 매매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전략을 세워놓으면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매수 타점이 상대적으로 저점에 만약에 분포가 돼있으면 내가 저점에서 매집을 해놨어 그러면은 위에서 이러한 조정 하나하나 나오는 거 우리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절대 신경 안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저점 대비해가지고 30만원까지 지금 얼마입니까 약 6배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아이고 잡자마자 마이너스 10%네 잡자마자 플러스 10%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미 저점 대비해가지고 6배가 오른 종목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상단 구간에 매물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상승인 펄스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는 것 뿐이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계적인 대응이 필수 요소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공유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010-5073-8568번으로 엔캠이라고 엔캠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엔캠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가 이제 문자를 오늘 좀 토요일이라서 여유가 좀 있는데 혹시라도 저한테 문자 보내셨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한 번만 좀 더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혹시라도 깜빡하고 답장을 못 드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음날 바로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웬만하면 일요일까지는 전부 다 답장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제 영상을 봤는데 문자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만 더 010-5073-8568번으로 엔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 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무늬 부려 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 드리니까 부담 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자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도라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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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